ㅎㅎㅎㅎ 경도~~ 히히히! 흐흐! 반갑습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또 경도네요! 하하! 예! 이번에 이거 다 해봐야죠! 예! 어..네 같이 경차하시겠습니까? 흐음... 어...저는 도둑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으니 하하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전사님 그대 죽여야지! 예? 예예예! 아...제 포문은 아니죠? 흕 Catherine 저는 먼저 펍을 하면 안되죠 supportive 해야지 저데스 노트님도 설마 저를 ポップ을 할거라 생각하고 있을거 같네 어 이거 다른 버전이네 예 맞습니다 전 그 버전에 연습했는데 그 버전이 뭡니까 큘났따 이거는 도둑이 유지한거니까 아 이거 약올링인줄 알았는데 약올링이 아니었구나 아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거 한다면 약올리게 하죠 어때요? 네 좋지요 루님은 그럼 아칸인가요 뭔가요 일단? 아칸입니다 아칸요? 이렇게 해야지 맞네 더 머네 우유 명당살이 없구나 오케이 또 인예님 또 롤 슬라이어님 반갑습니다 흠 여기면 괜찮을거 같애 내가 대천사님을 빨리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맞아 저는 약올링인줄 알았다고요 그래요 왠지 왜 이렇게 어그러운 표정이에요 왠지 저를 죽으시면 저는 엄청 억울할거 같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천사님은 나중에 죽여야지 죄송합니다 아 예 저는 맨 마지막에 죽였어요 알겠습니다 또 TJ D.R.B.D.U.C.I.E님 또 M.S.A.D.N.A.T.E.K.님 반갑습니다 아안녕요 SCV사고 SCV사요 SCV사요 부자시네 수사관장이랑 경찰이라니 그쵸 아파리 대천사님 검거야되는데 제가 자리를 잘 못잡았어요 여기는 잘하면 죽을수도 있어요 예 죽을 수 있습니다 SCV사요 SCV사요 불안하다 자 이제 가볼까 내가 길을 알아 음 어니 빨님이 저기있네 오케이 빨님이 저기있다는거 알겠어요 자 얘들아 어딨니 이거는 도둑 잡는데 도둑 도둑 옛날에 경찰과 도둑 많이 놀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아 그립다 아 그립다 아 그립다 어 울트라다 로드라다 야 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죽겠다 죽겠다 왜구야 콕분 아,yt 자리에 이거 노랑드구요 이것esen 아 룵이구나 아 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룬님 잠시만 좀 가주시면 안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놓아겠습니다! 아닛! 아아닛! 으으으닛!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무슨 일이시길래? 오케이! 나는 모든 걸 죽여버리겠다! 두둔둔둑 오! 갈림! 안돼! 갈색! 저기 있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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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인다 야빵 야빵 예 맞습니다 아니! 왜 나갔지? 어? 어? 파랑님! 아니! 파랑님이 나가셨네요 아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낙친다 근데 나간다고 왜 저렇게 나가셨지? 왜...왜 나가셨지? 아아 파랑님은 아까가전에 죽으셨구나 아... 죽었는데 그냥 나갔나보네요 아 제가 죽였는데 나갔네 아 제가 죽였는데 나갔네 아 지혜씨 튕긴분이 급한전화와서 껐다고 아 급한전화와서 꺼버렸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 이해해줍시다 엉크나 맥크나 아크나 이런게 있으니 예 맞아요 아크 잘못걸리면 컴 깨지기 때문에 어쩔수없어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죽여버려 오케이 죽이고 가자 아 불안하다 슬슬 보라랑 주황밖에 없네 이제 주황이랑 하향이랑 어 아니 내가 곧 죽일거같이 왜 아 대천사님 치러가야지 아니 저 잠깐만요 아직이죠 아 네 일단은 주님을 죽이러 갑시다 아 본인도 있구나 몰랐다 깜빡했는데 가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타캄요림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죄송합니다 누가 채팅에서 그렇게 해줬다고요? 예? 채팅에서 그렇게 써줬어요 누가 누구요 뭐에요 아까대 대천사님 화이팅 할수있어요 아까대 그거요 아니요 제가 말한건데요 아 알겠습니다 포토캐논을 지어주겠습니다 포토캐논 지어줘야지 포토캐논을 지어요 농담이에요 지금 못지어요 돈없어요 그쵸 비싸죠 네 350원이에요 고사한게 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랑 주님인데 주님은 지금 지금 정신되는것 같고 아 명당이에요 주님자리가 아 진짜 그런정도 왜 좁은데요? 그쵸 What do you mean 좁은데요 주님자리는 olis죠 아 주님은 벌써 수성선을 있구나 acho width 잠시만 오오오에 5천만 5천만이리오기 여기에 있구나 보인다 갑자기 블랙박스 본거 같아요 블랙박스 연고 블랙박스 연고 다 본다 블랙박스 다 본다 블랙박스는 만능입니다 블랙박스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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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다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친도 반영 그래 그래 자 아 주님 공량 해볼까 근데 이 버전은 정말 안좋은게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야골링이랑 다르게 진짜 이거 경찰이 힘들어요 그쵸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오오 그래 그래그래 그래그래 잡아줄게 잡아줄게 손이 안넣는다 자 루님은 이제 제자리를 못 오실 겁니다 하하하하 할 수 있다 뭐 지금 포토캐논이 깔리고 있습니다 wouldn't very 가지마 안돼 야 가면 αν 돼 왜 가 가면 안되는데 그쵸 아쉽다 Nothing scoop 할일원 포토캐논 오오오 오오오오 제발 합니다 제발 하자 으아 포로브가 깨 버렸다 어우 예 괜찮아 이렇게 받았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어딨지 보랄 잡아야 되는데 그쵸 보랄 잡아야 아 잘 잡았다 어디로 가야오 어디로 가야오 이끄 이끄 아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거니까 너무하네 때릴것이다 안돼 안돼 어떠냐 이런 야레야레 자아 순경투입 안돼 아하하하하하 룬님 이건 아니에요 죽일것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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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 빨리 안돼 저기 왜 한방이야 됐다 봅시다 ifiques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323 하 prospect 지하겨넣는데 죽이겠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용 내가 널 찾아서 죽일것이라 아이구 왜 자꾸 저를 몇번 죽이는거지금요 하... 하... 오오...여기있구나니까 어... 그래. 그렇단말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알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와 오메 오메 에 쓰게 아 이거 비전공려하면 다 보이구나 참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못죽였네 보라는 어딨지? 보라 안보인 오케이 괜찮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아 그놈의 파일럿때문에 진짜 멍청한 파일럿 그놈의 멍청한 파일럿 진짜 분이 매너는 해소하시죠 아까전에 안돼요 매너하면 제가 죽어요 아니 저는 아까전에 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보라님은 진짜 명당이네 안돼 아쉽다 주황 아쉽다 와 히드로 들어갔네 아쉽다 아 진심 화가난다 화가난다 플로우 런스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비전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주황한테 알려주고 그런거 아니죠 귓말로 아이 그러지 않아요 귓말 하루먹고 몰라요 네 할로우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라님은 명당에 오셨고 지금 매우매우 어 보라스 언제 죽었지 은잇 은잇 아 죽었다 사놨구나 이상하겠다 가자 흠 예엠 어 님 반갑습니다 또 TJDRPDUCLE 님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뜨나 안되고요 어찌 썩지 루님 이거 떠요? 예 예 다 뜹니다 다 뜹니다 오케이 오케이 죽음 죽었다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주황 남았어 주황 주황 남았어 주황 주황만 잡으면 됩니다 와 히드라 순경 쩐다 순경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아니 약올리기에서도 그 닭이 히드라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후반놀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럽시다 야 많다 와 스캔도 있구나 스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향님 히드라 히드라 보러오 있어요 히드라 히드라 보러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비비기로 하소트 가죠 비비기 들어오면은 지금 주황님이 포토로 죽일거에요 포토 두세 맞으면 죽거든요 이게 아니 밑에 자리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돼요 여긴 포토캐놀 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아니 없구나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또 화이트 föret님 반갑습니다 가아아앤 저 분 완전 스파이 그 자체네 죄송합니다 나 죽어서 지금 중계 중이에요 그걸 또 방송으로 보고 있다 방송으로 보고 있다니 사람들이 대단해 뭐 예 그 그만한 반파를 하고 있다는건데 그쵸 방송장 최소화 굽고 땡 못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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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쵸 아 하스스톤도 하셨어요? 네 하스스톤도 종종합니다 저 흑법사 레벨 55입니다 미스터르 흑스톤 현재는 백천사 예스스톤 오케이 굿돈 여기서 앞에서는 몽팡을 제거해주고 저기 프로브를 죽여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오나 성대모사하다가 왠지 요구들 먹을 것 같아 아 맞네 스플일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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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일스플일 오케이 나는 방송 최대한 크게 해놓고 르닌 방송소리 엄청 크게 해놓고 황프라 우와 대단하다 오케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비비기로 들어갔습니다 비비기로 비비기가 되구나 이제 전 드론 많으니까 세다 나는 세다 저 히드라가 데미지가 50이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르닌이 지겠다 야 근데 이거 주황을 죽여야 되는데 주황을 죽이기 힘들어요 네 늦자면 좋을까요 여행 그니까요 유비합니다 우린 그냥 스카우트 뽑아서 아 스카우트 있구나 스카우트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아야 개아픔 아 여기 만드는 것이 있구나 리버 형사로번 자폭기계 최루탄 최루탄이 낫지 않아요? 르닌은? 근데 거기서 우기기 있다 보니까 아 여기 아래 또 숨어있구나 헬퍼건 아래 크롭 숨어있네요 알겠다 에잇 사람들이 야갓네 끝 또 다운희 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돈 모이면 힘든데 그쵸 많이 힘든데 크아 점전돈이 모입니다 ye 주황의 돈을 없앨 수 있는 데는 뭔가 필요해 에헝 야 짜아 히드러가 필요한데 히드러가 없죠 저희 스eping이라도 때려야 되는데 그쵸 히어는 모이고 크크 o o o o o o 오마이갓 어어 난 봤다 오케이 때림 배틀 출동했다 아 아파 하자하자 하하 하자하자 괜찮아 우리들이랑 할 수 있어 짜리랜 오우 애가 왜 선거지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습 그 팬님 스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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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 마치 저국 올라키우기에 배틀 크루저를 잡아서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장기인 것 같아 그쵸 그런같습니다 흠 안해 안옵시다 갑자기 흐허허허헣 이렇게 게임 안옵시다 아 이거 하이퍼건이 진짜 개세요 너무 아 너무 세 이러니까 돈이 너무 센거죠 그쵸 하이퍼건 데미지가 130 체력이 1500 방어 20 하이퍼건 나랑 맞짱 뜨자 어 너가 그렇게 따움을 잘해? 어? 일대일 하죠? 예 경찰이랑 나와라 이거 경찰과 도둑이면서 뭐 무슨 그 도둑이 막 용서를 해요 룬님 저는 죽어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2개밖에 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꺼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 저 배터리 배터리 아파요 아 개아빠 따라와라 따라와라 아 주황 지금이 빛을 발효될건 스카우스 밖에 없네요 그쵸 아니면 형사로봇을 이용해서 죽이는거야 오 데미지가 은근히 괜찮네요 형사로봇 싸고 형사로봇 그 특히 홀컨을 하면은 다 쓸거에요 그쵸 다 쓸거에요 난 닌자가 더 좋은데 그래요? 닌자가 있어? 모르겠네 닌자가 있다고요? 어디 있길래 니자로 안보이는데 그러게요 사업 안되있으면 꿀잼 그러네 사업 안되있으면 안되네 또 아 진심 아이씨 에이씨 이거니까 누굴 죽여야 된다 이런겁니다 맞아맞아 스캔 스캔 찍어서 애들 죽이죠 또 미스터 배우님 또 반가 반가용 반갑습니다 우린 좀 살려주면 안되니? 예? 아니요 저희 말고요 살려준다구요 살려준다구요 아 활에제 공격을 안하네 은? 없구나 없네 없네 늦낙시군 에이씨 스캔 스캔 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어떻게 제가 봤을때는 숨어있는게 지금 드랍십 아래에 숨어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드랍십 아래나 아니면 구석에 숨어있어 아아 이야 만화 미퍼네 일단은 일단은 경찰로 어그를 끌면서 해봐야지 으악 경찰로 어그를 끈다 근데 하이퍼건이 만화지면 좀 번거로워요 게임이 네 벌써 여기서 말했죠 예 상당합니다 스캔 힘들어 힘들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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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헤헤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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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지 헤헤 오케이 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잘다니 오케오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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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아파다 아이고 경찰 죽겠는데요 어이구야 오케이 스카우트 공격 아아 스카우트이 아까워요 그러기엔 그쵸 어 근데 경찰회기가 더 단단하네요 세상에 2500원이죠 근데 그만큼 돈을 많이 못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 드론 최대이죠 이것도 오프로드 그 눌릴려면 또 이게 드론 눌릴려면 오프로드 만들어야 되다보니까 예 오프로드가 또 850원이요 이게 어이구야 너무 비쌉니다 이게 근데 오프로드 짓고 돈을 더 버는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스읍 글쎄요 스읍 오케이 오프로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도둑이 더 시간을 버니까 힘든거죠 예 자폭기기만 한 스물마디 사가지고 죽이면 될거 같은데 티컷해야지 너 정신없는 님 또 별리카 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얼굴을 지닌다 와 지상공격이 왜이래 와 지상공격이 50이에요 예 공중에만 좋네요 스카웃이 원래 그렇잖아요 밀리에서도 밀리에서도 공중 때리는 것만 좋지 지상은 별로잖아요 아 아니 2500원인데 너무 약해요 예 공중공격은 어 배틀보다 세네요 와 와 진심 짜증난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 골리앗은 400인데 일반 데미지 50 어 그쵸 오케이 괜찮아 잘 들거야 오케이 살려줘 오 오케이 도망간 또 도망간 또 와 파일럿 부겠다 와우 이제 여기쯤에 있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틀이 모여있는 데 있죠 방금 아까는 뭉쳐다닌 곳에 저기만 지키는 이유가 있죠 그쵸 근데 고급 수성선도 사가지고 분명히 고급 수성선을 태울 것 같지만 낚시로 저 수성선을 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어이구 야마토 맞고도 죽지가 않네 보이쿠야 야마토가 다 약하죠 아아아아 야마토 약해요 오 얘 약한데 역시나 뾰저기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와 스카웃으로 SCV를 잡는거 보세요 와 와 와 아 진짜 이 그래도 이기기 힘듭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강화건 캐논 어이쿠야 이거까지 썼네 아 죽겠다 와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주황님이 죽으면 끝납니다 예 아 아 서로 스플래시 되면 아칸이 아플텐데 쓰읍 굴려 좀 피겠습니다 이야 힘든데 그쵸 많이 힘듭니다 이건 경찰이 좀 밸런스가 안맞네요 그쵸 경찰이 많이 힘든 도둑이 두마리 이상 살아나면은 뭐 경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아 크다 도망가야지 뭔가 뚫을 수 있는만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네요 쓰읍 후기요 아 난감합니다 그러면은 방법이거밖에 없네 음 이게 최고 이게 최고 이게 최고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쵸 룩콘하는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오케이 여기 보자 어 용이구나 오케이 잘됐다 잘됐다 잘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얘는 야마타 복원 맞고 바로 죽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한번 해볼까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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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때려 그쵸 오우 오케이 오케이 은닛 저 드라곤이 사정거리 언덕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아 난감하네 쓰읍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상황에 내가 주황이었으면 재밌었을텐데 으기요 끝 오우 야마토군 아이고 야 야마토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그 프로보는 브루들링 되죠 안되나요 예 프로 이거는 브루들링 만들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음 브루들링 안되구나 아 감염이라도 시키면 위치를 알텐데 와 진심 뭐니 그냥 이긴거 같은데요 배터리 점점 쌓여요 예 야마토 포가 재앙이 없나봐 개쓰는데 또 명가 참치 님도 위이아로 님도 반항통 얄루 님 반갑습니다 반경우여 아이씨 안되겠다 야 이거 지쳐야겠는데 그쵸 지금 지치시키는게 빠르겠는데 오케이 지지 치죠 지지 안되겠다 모르겠다 지지 안되겠다 모르겠다 저 저글링 고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프러 조금만 때려야될텐데 그런데 그쵸 이력이 끝났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진심